1. 불꽃 튀는 자존심 안녕하세요. 결승전 2팀의 불꽃 튀는 자존심 대결 스프링 롤파이터 MC를 맡은 저는 닛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닛다니엘입니다. 반갑습니다 롤파은 전혀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위화감은 없어요 자 어쨌든 저희 오늘 함께하는 분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먼저 만나볼 팀입니다. 바로 Q1입니다 Q1 좋아요. 기세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뒤질 수는 없죠 ZEN-Z Q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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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2 Q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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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2 Q3 Q3 Q2 Q3 Q2 Q3 Q2 Q3 Q3 Q2 Q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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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질 수 없죠 T1의 주장 우리 페이커 선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다다 화이팅! 화이팅! 우리 젠지가 좀 밀리는데? 왜 그러나? 아니 뭐해? 아니 뭐해? 졌잖아 이미 낚였네 킥 나왔어 준비되셨나요? 준비되셨죠? 네 자 그러면은 스프링 롤파이터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바로 될칠 싸움 인물 퀴즈입니다 저희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3초 안에 그 인물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입판 해보고 못하는 사람 나오면 다음 게임 부터 해보는 까끗이 뭐야 이게 첫 팀인데? 어떻게 할래? 뇌정지가 좀 많이 올 것 같아 인간을 못하는 사람인데? 나 보수야 나 첫 봤다 봤다 틀리면 어떡하지?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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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1 준비 되셨죠? 자 이제 퀴즈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시작 시작 B 어? 정답 B 정답 우유프 정답 광키 정답 데프트 정답 다시 돌아서 퀼템 정답 뒷다리 하하하하 정답 아? 여기서 갑자기 어?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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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아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나왔습니다 거기 이렇게 잘했다 전진이 몰라 누구야? 정답 모른다고? 어떻게 몰라? T1은 실패 루퍼 선수를 틀렸어요 루퍼 선수를 틀렸어요 전진이 준비됐어요? 도란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도브 도브 하필 도란에서 도브 도브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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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정답 정답 테디 정답 하이 코어 장점 코어 장점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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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너야? 나인데? 다음 권웅 다 왔어요 3 2 3 2 1 3 현둔아 뭐하는 사람이야? 뭐하는 사람이야? 현둔아 아니 이거 사냥 시작입니다를 모른다고요? 도란 선수 네 연궁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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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치가 너무 났어 진짜 몰라 치가 너무 났어 4번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히네요 이번 상품은 그대로 가고 다음 퀴즈 때 그렇습니다 두 배로 선물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틀은 이번엔 인물이 아니에요 챔피언을 맞춰라 네 2윱 못하면 롤하지마 롤하지마 그렇게 나 열심히 한다 나 진짜 열심히 한다 나 진짜 열심히 할꺼야 나 지금 약점인 그렇죠 낭호야 최악점 세 문제를 먼저 맞추시면 승리하는 걸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지온 고맨 씨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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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쎈데? 좋아! 정답! 야 잘한다! 정답! 돌아갔어. 아니 돌아갔으니까 웃음소리밖에 안 났는데 그러니깐요. 자 그러면은 벌써 2점이나 지금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 바로 3번째 3번째 문제 갑니다. 갑니다. 뭔 캐릭이야? 이건 나도 모르겠어. 뭔 캐릭이야? 자 다 모르시면은 아 좀 더 들려주는 제가 좀 더 들려드릴 수 있어요? 자 좀만 들려드리겠습니다. 우정은 영원한 것! 뭐야? 우정은 영원한 것! 우정은 영원한 것! 렌즈 알아요? 아니 모르겠어요. 자 일단은 힌트 드리면 우정이 있으려면 뭔가 그래도 둘이 혼자서는 안 되겠죠? 벤준이 이걸 알아? 어? 알아요? 둘은 알아요? 아니 뭘 알고 좀 좀 해. 아 아 아 아 아 뭐야? 밥 가는 거야? 뭐야? 동사죠? 뭐야? 아 아 좋았어! 아 또 또 우리 여기 다 좋았어! 아 이거 좋은데? 아 좋았습니다. 아 이게 좋았네! 그러니까 아 이거 좋았다. 자 그럼 다음 네 갑니다. 갑니다. 좋아! 오! 또 구매! 또 구매! 또 구매! 또! 아이가 좋아! 오! 또 구매! 또! 아이가 야! 오! 진짜 진짜! 야! 좋아 좋아! 아 좋아! 아 좋아! 아 잘하네! 아 잘하네! 이거 진짜 인정! 아 구매 잘해! 아 잘해! 근데 3대팀인 젠지도 감탄을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. 이거는 인정이 된 느낌으로 3대팀도 박수를 치고 있어야지. 구매 선수 뭐 소감이나 이거 찢은 네 세 경기 다 퓨즈 받아서 기쁘고요. 아 단독 퓨즈! 결승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좋다! 이렇게 되면 이제 챔피언을 마치게 된 T1이 승리했습니다. 축하합니다!